오레가노 오레가노 안녕하세요 양념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생 닭동찌 이거는 양념한거고 생 닭발 이것도 양념한거 잘 먹겠습니다 닭발은 버섯이 달콤하고 맛있어요 씹는 게시장 이번엔 닭발은 잘 먹었습니다 참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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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맛 쫄깃쫄깃 식감이 오도독거리고 냄새가 하나도 안나요 그만큼 싱싱한가봐요 이번에는 생딱빵 아무맛도 안나? 닭다리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콜라 팽이버섯 아삭아삭 고소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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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가 들어있는 ㅋㅋ 바삭바삭 바삭바삭 잘 먹었습니다 닭발은 아무 맛도 안났어요 양념 된걸 먹는걸 추천드리고 요 생뚝집 정말 싱싱하니 최고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